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까요? 일단 저번주 져가지고 팀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겨가지고 팀 분위기 좋게 끌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경고 누적으로 전현명 선수가 빠지고 조동열 선수가 대신 주장 한 장을 차고 뛰셨습니다. 평소랑은 좀 다른 마음가짐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 준비하셨는지? 확실히 이제 주장이라는 완장을 찾아보니깐 더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고 또 팀에 더 헌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또 멋진 득점도 기록을 하셨고 또 공격적인 움직임, 패스, 그리고 활발한 압박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 스크립 보았던 컨디션에 대해서 어떤 비결이나 준비 과정이 있었나요? 지금 연거전이에요. 얼마 안 남아서 다른 날보다 더 많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니까 몸이 더 좋아진 것 같고 몸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기연거전까지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고 이제 유리그 경기도 세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남은 기간,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일단 남은 리그 세 경기 다 이겨가지고 좋게 분위기 이끌어가서 연거전도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